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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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좋은데? 네 안녕하세요. GBT 보컬 코치 제욱쌤입니다. 오늘은 실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발성적인 고민들 그것들을 해소하고 연습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. 그럼 바로 레슨 시작해볼까요? See you right away 손 소독 방법으로 하자. 네. 속도만 하느라 미칠 것 같아. 일단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할게. 내가 좀 웃기게 생겼어도 양해를 좀 부탁할게. 네. 자 일단 너가 고민인 부분들이 있잖아. 발성적으로. 게시판을 통해서거나 개인적으로 넌 공통적으로 물어봤던 것들 있잖아. 네.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떻게 힘들고 뭐가 힘든지 좀 알려줄 수 있을까. 살짝 소리 낼 때 단단하게 내려면 목을 조여서만 내야 되는 것 같아요. 발성 시에 목을 조여야만 강한 소리가 난다. 네. 혹은 뭔가 소리를 낼 때 성대를 접촉하는 느낌이 아니라 목을 조이는 느낌이 난다. 네. 목조인. 또. 소리가 앞에서만 맴돌고 멀리 가지를 않아요. 맴도는 느낌. 좋아. 서스테인이 안 먹나요? 왜 이러세요? 모르겠어요. 잠깐만. 네. 어 왜 이러세요 선생님. 네. 네. 아네. I know you have a million mind for me But I will never do you I've known it from the moment that we met No doubt we might my way you've blown 이렇게 앉아 소리를 낼 때 너가 목을 조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 세게 내려고 세게 내려고 해서 세게 내려고 하는데 뭔가 안 따라주니까 자꾸 목을 조이는 거겠지 결과적으로 소리를 낼 때 가장 중요한 건 음성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일단 중요해 그냥 말을 할 때 너 같은 호흡이 빠지는 소리가 나잖아 너가 평소에 말할 때부터 또렷하게 성대를 접촉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가 관건이야 강한 소리를 내고 싶다면 사실상은 작은 소리도 음성으로 먼저 낼 수 있어야 돼 일단 자세부터 교정해보자 허리 펴고 가슴을 살짝 열어 그다음에 목에 힘을 빼봐 그리고 하품하듯 살짝 들이마시고 하아 해봐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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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그 상태에서 목을 이렇게 옆으로 한번 뉘어볼래? 하아 하아 좋아 하아 가슴만 좀 더 열어볼까?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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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작 있어 목에 힘 빼봐 가슴 펴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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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음 여섯가지 해볼거야 아 에 이 오 우 을 똑같이 하아 해 이런식으로 해볼거야 시작 하아 해 이 오 우 에 흐 흐 흐 끝까지 해 하아 하아 해 해 해 이 이 이 호 호 호 호 약간 먹지? 혀도 더 열어줘 허품 호 호 후 후 후 흐 후 으 후 허품 자세 가슴 열고 자 중요한거 들이마실 때 하아 하지마 이렇게 쎅쎅거리는 소리가 난다는건 들이마실 때 목이 제대로 확장이 안되어있는거야 아 거의 약간 닫혀있는 상태니까 호흡이 지나갈 때 또 점막이 금방 건조해지겠지 네 그럼 또 성대가 금방 달아 결과적으로 안정적으로 길게 노래할 수 없게 되는거야 오 들이마실 때도 헤엑 말고 열어놓고 마셔야 최대한 들상해 성대가 뭔 소리인지 알겠지? 그래서 하품하듯이 들이마시라고 하는거야 목이 확장이 되기 위해서 시작 하 하 하 하 어 그렇지 그렇게 열어놔 헤 헤 헤 헤 히 히 히 어깨 덮여 시작 하 헤 히 또 아 그렇게 되게 맛있지 시작 하 헤 헤 헤 에 가슴 펴 히 히 히 호 호 호 으 우 으 으 으 어 좋은데? 점점 앞으로 나오려고 하는 느낌만 잘 기억을 해 하 헤 히 또 하 헤 헤 헤 히 히 넌 일단 음성 먼저 해야 돼 물론 숙달 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세가 어느정도 무너져도 하 헤 헤 그 근육을 제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어 근데 아직 내가 숙달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이 들면 이 자세를 무조건 지켜주는게 좋아 가슴을 열어서 엉 이렇게 힘을 주지 않게 그리고 목에 힘을 빼서 엉 이런 힘을 주지 않게 네 다 빼고 허리를 펴고 들이마실 때 하 색색홀 소리가 아니라 하 하 근데 또 하품도 막 진짜 하품한 것처럼 이렇게 세대할 필요는 없어 네 네가 목조임이 생기고 소리가 뭔가 또렷하지 않고 계속 빠지는 소리가 나고 이런 것들이 다 네 성대가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야 어 벤치프레스를 막 해 운동을 막 하는데 성대가 들 수 있는 건 100kg야 근데 너는 계속 200kg를 들어 올리라고 막 하고 있단 말이야 어 누군가가 보조해 주지 않으면 못 들어 올리겠지 네 그냥 목, 턱, 혀 얘네가 보조해 주는 거라고 근데 그게 진짜로 내가 드는 무게일까? 성대가 정확하게 들 수 있는 만큼의 무게를 쳐줘야 되는 거야 그 무게라고 하는 건 우리 안에서 이제 호기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네 숨이 지나가는 압력 그리고 실제로 성대가 들 수 있는 어떤 무게를 명확하게 일단 인지를 해야 돼 어 이제 양옆으로 걸리는 아가 아니라 약간 뭐어 어 느낌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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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å어어해 해봐 시 시작 мы 로將 대대 firms processes créer 에 Mail We Cart Part 不多 Vamos memories eneca 아멘